다리 상처가 생각보다 빨리 아무지가 않네 겉에 찢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제랑 그저께 이쪽부터 이쪽까지 좀 약간 너무 아파서 걷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깊은 거 같아요 아파 멍이나 그런 건 빠졌는데 희한하게 여기가 계속 자국이 남아있네 그래서 엑스레이는 내일 찍을 건데 엑스레이는 물 차 있는 거라던가 뭐 그런 거지 염증이 막 자세히 보이는 건 아니라서 왜 아픈지를 모르겠네 사고 났을 때는 여기가 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 했었으니까 연관이 있나 보다 싶은데 엑스레이든 시티든 간에 확실하게 막 잡는 건 아니어서 아직 이게 과학기술의 한계지 물론 더 좋은 기기들이 있는 데가 있긴 하겠지만 이 라인으로 아픈데 정확하게 잡아내야지 못하는 게 현실 엑스레이든rom 엑소 Sacramento 엑스레이든 엑스레이든